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박규남입니다.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절기인 추분입니다.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길이가 길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며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추분인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후부터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강원 영동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광주 17도, 대구 16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26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층 위성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노란색으로 표현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중국 산둥반도 부근의 지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대기 하층에서 북풍이 불고 남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모여들면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가끔 비가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저녁까지 제주도에 영향을 주어 5에서 20mm 내외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이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강원 영동은 이 고기압성 흐름을 따라 동풍이 불어들면서 흐리겠고요. 낮 동안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모레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북사 냉각이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10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햇볕에 의해 24에서 28도로 오르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니까요. 외출 시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질 때는 안개도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지면 부근에 있는 수증기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응결되어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전라권,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이 산허리에 걸리면서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는 수증기가 많아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 서행하시고 안전거리를 넉넉히 확보하셔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남 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등을 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이용해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크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서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